윗놀이 이제 상황 3회전이죠. 이제는 3회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막내들입니다. 네, 김혜림 씨하고 김민종 씨. 나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역전시키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로 되는 겁니까, 윗놀이가? 뒤집어야 되지요. 김혜림 씨 입크기와 저 입크기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혜림 씨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 기를 모아서 하나, 둘, 셋. 네, 멀리 던지셨는데요. 도가 나왔습니다. 도면은 네, 부탁해요. 부탁해요가 되겠습니다. 김혜수 씨가 지금 방청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민종 씨께서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김혜수 씨. 네. 어떤 노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혜림 씨가? 서양강 찬혜요. 김혜림 씨가 서양강 찬혜를 알고 계세요? 네,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민종 씨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얍, 얍, 얍! 예, 계가 나왔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탁해요. 자, 이번에도 부탁해요가 나왔어요. 어, 어떻게 하죠? 제가 바쁘게 됐어요. 김혜수 씨, 너무 바쁘다. 네, 어떤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번지 없는 주막이요? 네, 김민종 씨, 번지 없는 주막이야. 어떠세요?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김혜수 씨 먼저 서양강 찬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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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열려 널 딸기 같은 어린 애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라 마음이 월성에만 태우는 소양간 저녁 네, 김민중 씨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패도 던질 수도 없는 중학에 구중빛 내리는 이간도에 절구려 농수만을 재질하는 장사를 기대여 어느 날 잘 모시겠어 그런 사람아 네, 두 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요 7시 23분이 됐습니다 네시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맞는지 모르겠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윤아 씨하고 김국한 씨입니다 네, 선후배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선수 나와주세요 선수 앞으로 백팀이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윤아 씨 승리가 있으신데요 네, 던지세요 잘 던지셔서 본인 노래 부르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마켓 돌아온 상태고 전부 열심히 뛰는 상태니까 승자의 여유라 이거죠 하나 둘 셋 나 맞을 뻔했어 머리에 거리입니다 거리 나왔죠? 나 머리에 맞을 뻔했어 네, 하나 나왔습니다 백팀이 나왔어요 그럼 1대1이 되는 겁니다 김국한 씨 분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최윤아 씨는 본인 노래를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네, 거리입니다 거리 나왔어요 얼쑤 내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본인 노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박수 박수 이것은 뭐 였어요 어두워진 거리로 오늘만은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 날을 추억이라며 당신이 미소질 때 귀엽게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은 모르겠지요 지나간 날을 추억이라며 당신이 미소질 때 귀엽게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귀엽게 슬픈 여자에게 대단한 귀엽게 슬픈 여자에게 대단한 자 그녀에게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저야 놀던 쉬는 잠자던 상관 말고 거울 볼 시간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아침 말을 질끈 통에 매고 부엌으로 가서 놀자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건 필수감각 아니겠어 그거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자 그녀에게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아침 말을 질끈 통에 매고 부엌으로 가서 놀자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건 필수감각 아니겠어 그거야 그거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뜨리자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에서는요 오랜만에 만나는 이재영씨 그리고 떠오르는 샛별이죠 이덕진씨 네 자리해 주십시오 선수 앞으로 자 이재영씨가 먼저 이재영씨보다 이덕진씨가 머리가 더 긴 것 같아 이재영씨가 자 이재영씨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 되죠 부담을 먼저 주시죠 자 이번에는 원투스리라고 해야지 도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아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벌써 네 개입니다 네 개가 나왔어요 네 부탁해요 자 부탁해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청객으로 지금 김혜수씨가 들어가고요 지금 상황이 보면 말입니다 1대1이에요 1대1인데 청팀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하나 둘 거울만 나오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또 남자 청팀에서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지 모릅니다 자 김혜수씨 네 이재영씨가 무슨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돼지의 한 곡이요 네? 돼지의 한 곡 네 돼지의 한 구 돼지의 한 구요? 돼지의 한 구요? 이제 이재영씨 이제 큰일 났다 네 선배님께 좀 들어와 주시죠 자 이덕진씨 귀엽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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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자 하나 둘 그냥 마무리 이렇게 던져요 하나 둘 셋 제가 신청하는 노래는 무너진 사랑탑입니다 꼴레랄거야 자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 단 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님아 무너진 사랑탑아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망양의 동산에서 하친아씨가 정의 울고 님의 울고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그려주세요. 손을 붙잡고 해원해도 소용없어라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는 당신이 잊으려 몸부림쳐도 사랑은 정에 울고 이 마음은 미매운다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우는 마음 모를 거야 가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정에 울고 미매운 마음 떠나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물어봐도 소용없어라 그토록 미련없이 떠나는 당신이 차라리 잊으려 해도 사랑은 정에 울고 이 마음은 미매운다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우는 마음 모를 거야 가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꿈에서도 그리운 고향 그 고향을 노래합니다 주현미 30곳 그리고 김지혜 씨입니다 고향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고향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고향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고향이 눈이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된 고향은 이쁜 이 꽃뿐이 모든 하늘과 반겨주겠지 울음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고 고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 고릅장에 물이 마르고 기름진 훔쳐 놓다 작초에 묻혀 있네 가상도 정이 들면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 거 말을 했던 거 하루처럼 하루처럼 산촌나라 바다 멀리 물새나 따르면 빛동산에 동백꽃이 곱게 피었네 봄을 따는 아가씨들 서울로 가네 정금 고향 정금산 잊었단 말인가 네 세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